채로채로 지덕채로예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을 추구합니다. 세파 비둘기는 왜 평화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비둘기는 수세기 동안 평화와 연관되었으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비둘기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길들여지고 훈련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비둘기의 다리에 작은 쪽지를 붙여 목적지로 날아가도록 함으로써 메시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 연결이라는 연관성은 비둘기가 평화와 상징적으로 연관되는데 기여했습니다. 2. 비둘기는 또한 먼 거리를 향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어 충성심과 충실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종종 평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평화에는 신뢰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전시에는 군인들이 표적 연습으로 하늘에서 새를 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평화와 관련이 있고 내신저로서의 유용성 때문에 종종 제외되었습니다. 폭력과 파괴를 피하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연관성은 평화에 대한 비둘기의 상징적 연결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풀어주는 것은 평화 집회, 의심 및 기타 평화 증진을 위한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입니다. 이 전통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평화로운 해결을 바라며 긴장과 갈등의 해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